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열정국어 권선경입니다. 자, 2024년 한 해 동안 선생님과 어떤 내신 강의를, 수능 강의를 공부하게 될지 커리큘럼 소개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고등국어는 내신국어와 수능국어로 나뉘죠. 자, 그래서 내신국어, 수능국어, 각각 어떤 강의들을 공부할지 지금부터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내신국어 커리큘럼입니다. 내신국어는 사실 강의 수강하기가 편해요. 간단합니다. 본인 학교 출판사에 맞는 그 강의를 그냥 들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고등학교 1, 2학년 친구들에게 어떤 내신 강의를 제공할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먼저 고등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는요. 미래엔, 비상박안수, 천재박, 신사고, 창비, 비상박영미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내신 대비를 같이 진행할 예정이에요. 자, 그리고 2학년은요. 이제 문학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비상, 미래엔, 천재김, 신사고, 천재정, 창비, 지학사, 헤넴 에듀까지 선생님이 올해 강의를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중에서 지학사랑 헤넴 에듀는요. 선생님이 올해 촬영계획이 잡혀있는 그런 문학교과서예요. 그래서 아마 중간고사 때 전체가 다 완강되긴 힘들 것 같고 선생님이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까지 어디까지 업로드가 가능한지 미리 공지사항에 올려드릴 테니 우리 친구들 공부계획에 꼭 참고해서 수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언매에는요. 미래엔, 비상, 창비, 그 다음 독서교과서는 비상, 미래엔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내신 대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수능국어 커리큘럼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수능국어 커리큘럼은 좀 복잡합니다. 사실 수능국어 관련된 강의도 진짜 많고 여러 선생님들이 강의도 많이 제공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학년에 따라서 본인의 취향 영역에 따라서 자, 그리고 본인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먼저 공부해야 될지 좀 선별적으로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우면서 강의를 선택해서 들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한테 가장 일반적인 순서의 패턴의 강의를 강의 순서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근데 방금 얘기했다시피 본인의 취향 영역, 본인 학교의 스타일 이런 것들까지 고려를 했을 때 우선순위가 좀 바뀔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잘 생각하면서 내가 이번 방학 때 어떤 부분을 좀 집중해서 공부해야 할지 이런 것들까지 좀 고려하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바로 볼게요. 자, 먼저 선생님의 수능 커리큘럼은요. 교과서 통합 필수 개념 실력 완성 이렇게 3단계의 어떤 테마를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자, 먼저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통합 강의에는요. 자, 11종 교과서 통합 고등국어 끝내기 강의가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고1 친구들이 사용하는 11종의 교과서 내용을 통합해서 고등국어에 관한 모든 개념과 작품과 자, 그리고 문제풀이 방법 내신형, 수능형 문제풀이 방법까지 전체를 다 다루고 있는 종합강의라고, 종합강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 하나면 고등학교 1학년 배경 지식은 다 끝난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 정도로 양이 많기도 하고 그 다음 깊이도 깊고 연결된 문제들도 내신이나 이런데 적중률이 굉장히 높은 그러한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강의가 좀 길어요. 80강이 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이 11종 교과서 통합 고등국어 끝내기를 수강하실 거라면 매일매일 하루에 한두강, 두세강씩 맨날맨날 공부계획에 집어넣어 주셔야 이번 겨울방학 때 그래도 이걸 전부 다 소화할 수 있다. 라는 거 공부계획 짤 때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필수 고1 필수 개념 관련해서는 핵심 개념 119와 수능국어 FM 자, 이렇게 두 개의 강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핵심 개념 119는요, 굉장히 라이트한 강이에요. 9강으로 빠르게 1등급에 도달할 수 있는 자, 그러한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9강 가지고서 고등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들을 뽑아서 그걸 먼저 공부하는 자, 다른 강의를 듣기 전에 먼저 들으면 좋은 사전 배경지식 강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개념 119를 먼저 듣고 빠르게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방금 앞에서 봤던 11종 교과서 통합 고등국어 끝내기를 듣거나 아니면 이제 아래에서 얘기할 수능국어 FM 강의를 수강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듣고 다음 걸 듣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수능국어 FM 강의는 부제가 고1을 위한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FM이 퍼스트 메이커입니다. 1등급을 가장 빠르게 만들어주는 전략강의입니다. 자, 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새 고등학교 1학년 내신시험이 정말 치열하고 정말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1등급, 2등급 이 라인까지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2등급 친구들이 1등급으로 올라가는 것은 더더욱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품강의 같은 경우에는 1등급과 2등급을 변별했던 자, 그러한 개념이나 혹은 그러한 예문들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자, 문학과 문법 두 개의 영역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들어가는 자, 그러한 강의 전략강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내가 중학교 때 개념 정리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 여태까지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수강을 들어가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출문제 자체가 실제로 내신에서 아이들이 많이 1, 2등급 친구들이 틀렸다. 자, 그러한 기출문제들 자, 그 다음 수능문제들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들으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먼저 1, 1, 9를 좀 듣고 개념이라도 좀 알고 그 상태에서 FM강의를 들어오는 걸 선생님을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FM강의는 한 35강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 방학 때 시간이 아, 이 교과서 통합 고등부어 끝내기를 들을 만큼은 좀 국어 공부 시간이 안 나와. 하는 친구들은 FM강의를 선택을 해서 이거, 이건 정말 필수예요. 둘 중에 하나는 꼭 들어주셔야 되는 그래야 내신 대비를 1, 2등급을 바라보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1 실력 완성 강의에는요. 독서 스타트 강의가 있습니다. 독서 스타트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문학, 수능 비문학을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된 강의예요. 자, 지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문제들이, 어떤 유형들이 출제가 되는지 자, 그 다음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친절하게 설명하는 이것도 라이트한 그런 강의입니다.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커리큘럼에 집어넣긴 했지만요. 사실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중에서도 내가 비문학 공부를 안 해봤어. 처음에 하는 친구들은 갑자기 수능 기출 문제 이런 거 풀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좀 빠르게 독서 스타트 강의를 먼저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심도 있는 심화된 강의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수능 관련된 커리큘럼이었고요. 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수능 커리큘럼을 보도록 할게요. 자, 고등학교 2학년 교과서 통합 강의에는요. 자, 고전문학 끝내기, 현대문학 끝내기, 현대고전문법 끝내기 강의가 선생님이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강의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 교과서 특히 2학년 문학 교과서, 문법 교과서의 내용을 총망라해서 자,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는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전문학, 현대문학 끝내기는요. 작품력 기르기 강의예요. 작품력. 고전문학은 시대별로 작품 정리를 하나씩 해나가는 자, 그런 강의이고 현대문학 끝내기 같은 경우에는 시대별로 주요 작가들의 주요 작품들을 학습을 해나가는 자, 그런 형태로 작품 기르기 공부가 진행이 됩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1학기에 문학 교과서를 많이 쓴단 말이죠. 그래서 작품을 많이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신 대비 때. 외부 작품 문제 출제 비율이 점점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 만약에 내가 작품 정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는 친구들은 현대문학보다는 고전문학을 선생님은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고전문학이 적중률이 높아요. 교과서랑도 많이 겹치고 외부 작품 적중률도 훨씬 높기 때문에 고전문학 끝내기를 먼저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선생님 저는 고전문학 작품 정리를 이미 했습니다. 1학년 여름방학 때 이럴 때 했어요 하는 친구들은 자, 현대문학 끝내기 강의를 통해서 작가별로 주요 작품들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능에서 출제되는 현대문학 특히 현대시의 경향을 좀 말씀을 드리면 출제했던 작품을 계속 똑같이 출제하는 게 아니라 고전은 똑같이 출제돼요. 근데 이 현대 같은 경우에는 작가가 돌아요. 작가. 김소월이 나왔으면 또 김소월, 김소월, 김소월 대신에 김소월의 또 다른 작품, 또 다른 작품, 또 다른 작품 윤동주의 또 다른 작품, 또 다른 작품, 또 다른 작품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별로 경향을 그 주요 시에 좀 반영을 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내신 대비 선행 효과도 있고 외부 작품 대비 효과도 있고 자, 그리고 수능 대비 작품 공부 효과도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작품력 기르기 강의는 필요하시면 선별해서 자, 공부 계획에 포함시켜 주시면 되고요. 문법 끝내기 같은 경우에는 선택 영역에서 언매, 언어와 매체, 문법을 선택하는 친구들을 위한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1, 2학년 교과서의 모든 문법 내용들 그 다음 어려운, 헷갈리는, 아이들이 많이 틀렸던 주의해야 되는 예문들까지 붙여서 선생님이 굉장히 자세하게 정리를 하는 자,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 방학 동안에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알차게 개념 공부, 문법 개념을 끝낼 수 있는 그런 강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교과서 통합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필수 개념, 고2 필수 개념 강의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수능 개념 확립 자, 부제가 고3이 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수능 개념 확립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이든 2학년이든 3학년 올라가기 전에 이 강의는 꼭 듣고 올라가라고 선생님이 제공을 해드리는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능, 평가원에 집중적으로 출제가 됐던 그런 개념어들 자, 기출 선지들, 예문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리는 자, 그런 강의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 강의 하나로 수능 관련된 기출 개념들은 전부 다 끝낼 수 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고3 올라가서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 모의고사 분석 공부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능 개념 확립 요것도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 필수 강의 특히 2학년 친구들이 개념 정리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강의예요. 자, 고2 실력 완성 강의 볼게요. 속전, 속결, 112 자, 요거는 12강으로 문학의 주요 개념들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강의예요. 이번 방학 때 고2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시간이 국어 공부할 시간이 너무 없는데요. 빠르게 문학 개념을 완성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 자, 그런 친구들은 이 강의를 통해서 빠르게 이제 문학에 관한 모든 내용들을 정리를 해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을 하시고요. 공부 계획을 짜실 때 예를 들어 속전, 속결, 112를 듣고 수계학으로 넘어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속전, 속결, 112 들으면서 앞에 이제 끝내기 강의 중에서 본인이 좀 약한 파트를 골라서 공부 계획에 집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사실 선생님이 그랬잖아. 본인의 취향 영역에 따라서 본인 학교 스타일에 따라서 이거는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수능 국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학교는 외부 작품들 진짜 많이네. 이미 1학년 돌아봐서 2학년 친구들은 알 거예요. 그런 학교는 뭐 고전문학 정리해야지. 아, 내가 선택 영역에서 문법을 선택할 거야. 그러면은 문법 끝내기 들어야지. 아, 근데 나는 고전문학도 잘 못하는데 선택 영역에서 문법을 선택하실 거라면 그럼 고전문학보다 문법 끝내기를 더 먼저 들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선후관계를 좀 생각을 해서 커리큘럼,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어떻게 조합을 해서 수강을 할지 생각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능 만점 커리큘럼의 개념, 강의들을 봤고요. 자, 이제 기출문제풀이 강의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친구들이 이런 개념이나 지식 관련된 강의들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기출문제풀이는 좀 소홀하게 생각해. 이거는 나중에 그냥 모의고사 시즌 돼서 그때 하지 뭐. 근데 모의고사 점수를 올리고 싶으시면 즉, 수능 국어 등급을 잡고 싶으시면 모의고사 공부를 하셔야 돼요. 기출문제 공부, 분석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어떤 강의를 제공하냐. 일단 모의고사 실감나개가 있고 자, 그 후속 심화 강의로 모의고사 핵 실감나개가 있습니다. 자, 모의고사 실감나개는요.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된 자, 그런 기출문제 분석 강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 선생님 제가 모의고사를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하는 친구들은 핵 실감나개로 바로 들어오면 너무 어려워요. 문제나 지문 자체가 수능 관련, 수능 기출 그런 문제들이나 지문을 많이 활용했기 때문에 이쪽은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공부를 하실 때에는 모의고사 실감나개로 시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고등학교 1학년이요. 자,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핵 실감나개로 바로 시작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고등학교 2학년은 선생님이 사실 고2 친구들한테 이런 말 진짜 많이 해요. 사실 고2라는 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라는 학년은 없어. 예비고3일 뿐이야. 그러니까 고3이 되기 전에 최대한 올라가서 나중에 학년 올라가서 너네가 좀 여유롭게 공부할 수 있게끔 2학년 시기에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는 게 2학년 1년 동안의 목표가 되셔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실 2학년은 내가 모의고사 공부를 심지어 안 해봤더라도 모의고사 실감나개보다는 그냥 핵 실감나개로 바로 들어오시는 게 효율적이에요. 왜냐하면 수능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알고 난이도나 지문 구성 원리나 이런 것들을 알고 다른 공부들을 해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수능이나 평가한 기출을 활용한 핵 실감나개 이 강의를 좀 많이 활용을 해주시고요. 문학편, 비문학편으로 나눠놨습니다. 본인이 더 못하는, 더 취약한 그런 영역을 먼저 수강을 해서 그 부분을 채워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원래 공부는 하기 싫은 걸 먼저 하셔야 돼요. 나중 되면, 다급해지면 하기 싫은 건 더 하기 싫어요. 그리고 거기서 점수는 절대 안 올라. 자, 그렇기 때문에 취약 영역을 잡기 위해서 이제 선택을 해서 계획을, 계획에 반영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2024년 선생님과 어떤 내신 수능 국어 공부를 같이 진행을 할지 이번 시간에 얘기를 해봤습니다. 본인 학년에 따라서,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공부계획에 반영해서 강의를 수강을 해주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2024년 한 해에도 내신이든 수능이든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합시다. 우리 친구들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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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